공기청정 벽걸이 에어컨의 PM1.0 센서는 미세먼지 및 큰 먼지의 오염도를 감지하는 장치이므로 정기적으로 렌즈를 청소해야 합니다. 센서의 적용 여부는 동일 디자인의 제품이라도 모델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이 단독 적용된 제품은 먼지 센서가 제품의 우측에 위치하며, 공기청정 기능과 음성 기능이 동시 적용된 제품은 먼지 센서가 제품의 좌측에 위치합니다. 센서 커버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먼지 센서 렌즈는 제품 내부 시계 10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른 면봉에 약간의 물을 묻혀 렌즈를 닦은 후, 마른 면봉으로 수분을 닦으세요. 센서 커버를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